사문초 삭힌 물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아주 깎듯이 했지요. 만난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잡수께 하고 좋은 옷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드리고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드렸지요. 그래도 아버지 병은 영 낯질을 안아 효자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주를 왔다가 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보 젊은이 얼굴에 웬 근심이 그리 가득하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보호 이러는 겁니다. 효자가 대답했지요. 아버지 병안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의술을 좀 공부했으니 환자를 한 번 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효자 귀가 번쩍 띄었지요. 효자가 스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요. 스님이 환자를 여기저기 진찰해 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효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낳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소만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낫는 병이라서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무릎을 꿇고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통사정을 했지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식 된 도리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제자로서 살생을 권할 일은 아니오만 젊은이의 효성이 지극하니 할 수 없구려 이 병은 산짐승의 간 두 개와 산세의 간 한 개를 잡숫게 해야 나을 병이라오 하루에 한 개씩 사흘 동안 잡숫게 하되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새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순서로 드려야만 나을 것이요. 그리고 아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주고 죽은 짐승들을 반드시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죄 없이 죽었으니 들풀로라도 다시 태어나게끔 말이요. 효자는 고마워 어쩔 줄 몰라하며 스님에게 넙죽 절을 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눈을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고 숨어 기다렸지요. 눈빛 순한 산똑기가 두리번거리며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덜컥 덫에 걸렸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토끼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나았지요? 다음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새 그물을 치고 숨어 기다렸어요. 수다스런 종달새가 지지배배 거리며 포르륵 날아오르다 살짝 그물에 걸렸습니다. 종달새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종달새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더 나았지요? 그 다음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숨어 기다렸어요. 사나운 늑대가 으르렁대며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푹 함정에 빠졌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늑대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효자는 뛸 듯이 기뻐했지요. 그리고 죽은 토끼와 종달새와 늑대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어요. 효자가 그 이를 까맣게 입고 지내다가 하루는 짐승들 묻어놓은 무덤가를 지나가는데 못 보던 풀이 수북이 자라 있는 겁니다. 아주 누렇게 이삭까지 배웠어요. 어? 이게 무슨 풀일까? 몇 폭이 배어가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백 살 가까이 된 노인 한 분만 알아보고는 그게 삼혼초라는 풀이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이삭을 빠서 매주처럼 뛰었다가 찐 쌀하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붓고 한참 삭힌 다음에 먹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효자가 그렇게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노르스름한 물이 항아리에 한가득 고였는데 아주 향긋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한 잔씩 마셔보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순해져서는 말소도 적어지고 아주 얌전해졌어요. 꼭 토끼 같아졌지요. 한 잔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수다스러워져서는 제잘제잘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댔습니다. 꼭 종달새 같아졌지요. 또 한 잔씩을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사람들이 모두 사나워져서는 아무하고나 으르렁거리며 싸움질을 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꼭 미친 늑대처럼요. 한참을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고라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까 머리는 지끈지끈 깨질 듯 아픈데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고 무릎팍이 깨져 피나는 사람도 있고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다들 생각했지요? 삼온초 삭힌 물은 두 잔 넘게 마시면 안되겠구나. 그 뒤로도 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삼온초 삭힌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삼온초 삭힌 물, 삼온초 삭힌 물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어라 부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향긋하고 달큰한 게 술술 잘 넘어가니까 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종달새처럼 떠들어대고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잖아요. 그건 술을 삼온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삼온초란 세 개의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효자 아버지 병고 치느라 죄 없이 죽은 토끼, 종달새, 늑대의 혼이 깃든 풀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밀이라고도 한답니다.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 강원도 횡성 땅에 태기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무 많기로 이름난 산이었지요. 그 산자락에 손장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성이 손씨라서 손장사가 아니고 손하기 힘이 세서 손장사였습니다. 어찌나 손 힘이 센지 아무리 큰 황소도 손장사가 목덜미를 움켜주면 꼼짝 못했지요. 그런데 손장사는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워낙 가난한데다가 깊은 산골에 사니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해야 말이지요. 어찌어찌해서 딱 마흔 살 되는 해에야 착한 색씨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얻었지요. 마흔 넘어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 살 되던 해였습니다. 마루의 아이를 재워놓고 두 내외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아이 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외가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 아이는 벌써 없어지고 마당에는 호랑이 발자국만 어지러이 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간 거지요. 발자국 크기로 보아 얼추 황소만한 호랑이였습니다. 이미 물어가 버린 걸 어떡해요? 여보, 내가 꼭 아이를 구해오리다. 손장사는 호랑이 발자국을 쫓아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다 보니 호랑이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앞뒤 가릴 것 없이 들어갔지요. 다행히도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아기만으로는 배가 안 찰 것 같았는지 다른 먹이를 더 구하러 간 모양이에요. 아가, 다행이다. 어서 집으로 가자. 손장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기를 안고 굴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굴 속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장사가 깜짝 놀라 굴 입구 쪽을 보니 뭔가 노런 것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호랑이가 돌아온 겁니다. 손장사 머리털이 쭉 뼛 섰지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말이에요.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굴 속에 들어갈 때 엉덩이부터 뒤밀었습니다. 혹시 굴 속에 뭐가 있나 없나 꼬리를 휘휘 저어 살핀 다음에 뒷걸음질로 슬금슬금 들어갔지요. 그러니 손장사 손에는 기다란 호랑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놈이 들어오면 나와 아들 녀석은 여기서 죽고 말 거야. 그러니 이놈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지. 손장사는 호랑이 꼬리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는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겠지요? 굴 입구가 좁으니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내빼려 했습니다. 힘겨루기가 시작된 거예요. 한쪽은 황소만한 호랑이 또 한쪽은 손힘세기로 이름난 손장사 끌고 당기고 아주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손장사라 해도 황소만한 호랑이 힘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좁은 굴벽에 이리저리 부딪혀서 온몸에 멍이 들고 손힘은 점점 빠졌습니다. 안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지. 이러다간 내가 죽고 말겠어. 그때 호랑이 가랑이 사이로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랑이 불알이었어요. 손장사가 퍼뜩 생각했습니다. 옳지. 저걸 잡아야겠다. 원래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곳이 급소거든요. 몸에서 아주 약한 곳이란 말입니다. 논란통에 바싹 오그라든 호랑이 불알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콱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무너지는 듯 엄청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한 번 몸부림치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요. 그 순간 손장사 머리 위에 뭔가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곧 손장사도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뒤 손장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가 후끈후끈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서 싼 똥이 손장사 머리 위로 쏟아진 거예요. 호랑이 똥이란 게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더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용을 쓰며 싼 똥이니 아주 뜨거웠지요. 그걸 뒤집어쓴 탓에 손장사가 머리를 혼랑 댄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카락도 죄다 빠졌지요. 손장사는 털억 없는 밑머리가 되어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아이가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머리털이 있는데 제 아버지만 머리가 맨송맨송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이 놀릴 게 아니겠어요? 쟤네 아버지는 대머리 빛나리라고 그래서 손장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리 머리가 맨송맨송해요? 창피하게. 손장사는 자기 머리가 그렇게 된 사연을 쭉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제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창피하게 생각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 머리가 번쩍이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자 자기도 아버지처럼 머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뒤로 손장사의 아들이 장가를 들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면서 후손을 많이 퍼뜨렸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대머리가 많이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대머리가 하나둘 늘어난 것이랍니다. 그러니 오늘날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한테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은 용감한 손장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쥐님과 쥐놈 옛날 어느 야트막한 산에 꿩하고 맷비둘기하고 까치가 살았습니다. 셋은 같은 새이면서도 성품은 달랐어요. 꿩하고 맷비둘기는 아주 건방지고 까치는 참 겸손했습니다. 우는 소리만 해도 그랬어요. 꿩은 꺽꺽, 맷비둘기는 구구하고 건방진 소리로 우는데 까치는 깍깍하고 겸손한 소리로 울잖아요. 그게 왜 건방진 소리고 겸손한 소리냐고요?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산이고 들이고 온통 눈으로 덮였지요. 그러니 새들이 먹을 것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 사흘을 내리 굶었더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셋이 의논을 했습니다. 꿩이 말했지요. 내 말을 잘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저 산 아래 굴 파고 사는 쥐 서방이라는 놈이 하나 있을 거야. 그놈 가진 양식이 넉넉하다는 소리를 내가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지. 그러니 그놈한테 양식을 좀 얻어먹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맥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맞다고 그 얘기는 나도 들었다고 고고 그놈이 아주 부자라고 하더라고 고고 그러니 양식을 좀 달라고 하자고 고고 마지막으로 까치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깍깍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깍깍 아무튼 굶어죽기 전에 어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꿩이 가보기로 했어요. 꿩이란 놈 배가 고파 죽겠으면서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쥐 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쥐 서방 내 대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여봐라 거 고양이 밥되다만 쥐놈 있으면 좀 나와보는 게 좋을 거다. 쥐 서방이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꿩이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양식을 좀 구워주는 게 좋을 거다.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부하가 치밀어서 얼른 부엌에 들어가 부지깽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꿩의 뺨을 힘껏 후려 갈기며 소리쳤지요. 배가 고프면 네 배가 고프지 네 배가 고프냐. 어디 와서 건방진 소리를 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깽이가 불붙은 부지깽이었나 봐요. 그때 꿩의 볼에 벌겋게 된 자국이 여태껏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엔 맥비둘기가 쥐 서방을 찾아갔어요. 맥비둘기도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는 쥐 서방 내 대문을 두드렸지요. 어이 거 남의 집 뒤주에서 쌀 훔쳐다 먹고 사는 쥐놈 좀 나와 보라고 구구 쥐 서방이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나왔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맥비둘기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사흘을 굶었다고 구구 그러니 훔친 양식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구구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문 옆에 세워놓은 넋가래로 맥비둘기 머리를 힘껏 호려 갈기며 소리쳤지요. 훔친 양식이 곶간에서 썩어놔도 너 같은 놈은 못 주겠다 이놈아.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맥비둘기가 머리를 맞아도 아주 되게 맞았나 봐요. 맥비둘기 정수리에 퍼렇게 멍든 자국이 여태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까치가 쥐 서방을 찾아갔어요. 얌전하게 문을 똑똑 두드렸지요. 부지런한 쥐님 댁에 계십니까 깍깍 쥐 서방이 들으니 아주 흐뭇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만 어쩐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까치가 공손히 인사하면서 배가 몹시 고파서 찾아왔습니다만 양식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깍깍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기분이 좋아서는 까치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지요. 밖이 줍소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러고는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한상 잘 차려서 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시고려. 까치는 배가 불룩해지도록 얻어먹었지요. 까치가 그때 얻어먹긴 정말 잘 얻어먹은 모양입니다. 그때 나온 배가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불룩하게 나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꿩볼이 벌개지고 맥비둘기 머리가 펄해지고 까치배가 불룩해진 거래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된통 얻어맞아 멍들고 누구는 잘 대접받아 배가 불룩해진 거랍니다. 차돌먹은 호랑이 옛날 어느 곳에 열 살 먹은 어린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님 한 분이 문간에서 목탁을 치며 동량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쌀을 바가지에 담아주며 아이더러 그것을 새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아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가자 새님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쌀을 받아 바랑에 부으면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희 어머님 좀 뵙자고 해라. 우리 어머니요? 오냐 스님이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단다고 여쭈어라. 잠시 후에 아이의 어머니가 문간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시주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승이 대개 아드님 상을 보니 상이 좋지 않아 그냥 돌할 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요? 예 아주 상이 좋지 않습니다. 스님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의 상이 좋지 않다니요? 말씀 드리지요. 대개 아드님은 열두 살이 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나쁜 운명을 다고났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어머니는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아드님이 열두 살 되는 애 생일이면 호랑이가 올 것입니다. 스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소승이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 그 나쁜 운명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스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찰떡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도를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아드님께 주어서 집 뒤 바위 위에서 호랑이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이 궁금해서 어머니는 스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오면 호랑이가 보는 앞에서 진짜 찰떡을 맛있게 먹으라 하십시오. 그러면 호랑이도 먹고 싶어서 좀 달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거든 호랑이에게 찰떡을 주지 말고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도를 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진짜 찰떡을 맛있게 자꾸 먹으라 하시고요. 이 말을 마치자 스님은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스님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아이의 어머니는 개울가로 나가서 찰떡과 비슷하게 생긴 차도를 많이 주어왔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아들에게 찰떡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워다 놓은 차돌 중에서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돌 몇 개도 주었지요. 아들은 찰떡과 차돌을 함께 호주머니에다 넣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 뒤 바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스님의 말대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골짜기가 울리도록 으르렁대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호랑이가 어떻게나 큰지 황소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정신을 가다듬고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호주머니에서 찰떡을 내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혓바닥을 휘둘러 입맛을 다시더니 아이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호랑아 호랑아 이 찰떡 참 맛있다. 이거 줄게 너도 한번 먹어봐. 아이는 호주머니에서 단단한 차돌을 내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가 주는 것을 받아 널름 입에 넣고 깨물었지요. 물론 아이는 진짜 찰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도 이빨에 힘을 주어 차돌을 열심히 깨물었어요. 그러나 너무 힘을 준 탓에 그만 이빨이 몇 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 아이가 겁이 났어요. 야, 이것 봐라. 저 아이는 힘이 굉장하구나. 나는 이빨이 부러져 먹을 수가 없는데 저 아이는 아주 맛있게 잘 도먹네. 여기 이대로 있다간 힘이 센 저 아이에게 잡혀서 잡아먹힐지도 모르겠는걸. 어서 도망을 쳐야지.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곤. 호랑이는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아이는 스님의 꾀로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쳤고 그대로 별일 없이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심술 많은 공주 옛날 어느 고울에 어떤 늙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 삼형제에게 보물 한 개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구슬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피리를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조끼 하나를 각각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 준 구슬은 굴리기만 하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전생주라는 구슬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준 피리는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졸이 쏟아져 나오는 병색적이라는 피리였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에게 준 조끼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불견의 라는 조끼였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보물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죽었다는 어머니의 소문이 온 나라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리하여 그 소문은 마침내 그 나라 대궐까지 전해져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딸인 공주는 그 소문을 전해 듣자 몹시도 그 보물들이 탐났습니다. 이리하여 공주는 그 보물들을 빼앗으려고 우선 큰 아들을 대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큰 아들을 잘 대접해 주며 정답게 해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공주가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 주자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전생주를 굴려 보이며 돈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공주는 그 구슬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널름 주워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깜깜 어두운 광 속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다음날 공주는 다시 둘째 아들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주는 이번에도 둘째 아들을 정답게 대해 주며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병생적을 꺼내어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자기가 불어보겠다면서 빼앗더니 그만 그것을 숨겨 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깜깜한 광 속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편 막내는 형들이 대궐로 불려간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자 퍽 걱정을 냈습니다. 그는 형들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보물을 빼앗기고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그 불견이라는 조끼를 입고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대궐 앞에는 창을 든 문지기들이 무서운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러나 막내 아들이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도 문지기들은 통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막내 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대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디 있나 하고 이 방 저 방을 샅샅이 기웃거려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막내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아우는 마침내 공주의 방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것도 모르고 형들한테서 빼앗은 전생주와 병생적을 내놓고 기뻐하며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막내는 자기의 짐작이 맞았다는 걸 알고는 화가 침해로 올랐지요. 이 보물들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막내는 큰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누가 온 줄 알고 소스라치며 그 보물들을 얼른 이불 속에다 감추어버렸어요. 막내 아우가 그 이불 밑에 보물을 꺼내려고 이불을 치켜드는데 입고 있는 조끼 자락이 나쁠거려 그만 공주한테 얼굴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기겁을 하며 소리소리를 질렀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막내 아우는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참으로 운수가 나빴어요. 밖으로 뛰쳐나온 막내 아우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우물협을 지나다가 아가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았지요. 막내 아우는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따서 먹었습니다. 배고프던 허기가 조금은 놓이는 듯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가위를 먹고 나니 자꾸 코가 길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코는 자꾸만 길어져 마침내 땅바닥에까지 닿았습니다. 막내 아우가 이번에는 누런 아가위를 따 먹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우선 배나 채워놓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막내 아우가 그 누런 아가위를 따 먹자 그렇게도 보기 싫게 늘어졌던 코가 이번에는 점점 짧아지더니 본디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구나 이 붉은 아가위를 심술사남 공주에게 먹여서 혼을 좀 내줘야겠다. 막내 아우는 붉은 아가위를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궐 앞으로 가져가서 아가위 사려 아가위 사려 하고 외쳐댔지요. 마침 이때 공주가 대궐 문에 와 있었습니다. 아까 자기 방에 들어온 도둑이 못 빠져나가게 대궐 문을 단단히 지키라고 대궐 문을 단단히 지키라고 일러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가 뜻밖에도 아가위 장수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익은 붉은 아가위가 먹음직스럽게 보여 공주는 그것을 사먹었지요. 그러자 공주의 코가 보기 싫게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공주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원을 부르고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일이하여 대궐라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우는 이 틈을 타서 다시 조끼를 꺼내 입고는 공주의 방 이불 밑에 있는 전생주와 병생적을 도로 찾아냈습니다. 이 보물들을 손에 넣자 막내 아우는 다시 조끼를 벗어 감추고는 임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감마마 공주께서 제 두 형을 어딘가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제 형들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에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막내 아우도 하는 수 없었습니다. 병생적이란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금방 창과 칼을 든 병사가 수천명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은 임금은 벌벌 떨며 막내 아우의 두 형을 광에서 풀어주었답니다. 이리하여 삼형제는 어머니가 물려준 보물로 그리 잘 살았답니다. 그러나 심술사나운 공주는 땅에까지 닿는 긴 코 때문에 일생을 눈물로 보냈답니다. 개똥이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마음이 아주 착하고 순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인 것이 머리가 조금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덜어 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래도 장가는 아주 잘 들어서 색시가 참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는 아주 약삭바른 건달 두 녀석이 살았어요. 이 건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개똥이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 덜 떨어진 개똥이 녀석이 잘난 색시를 얻었으니 돼지목의 진주목걸이가 아니고 무어냐? 누가 아니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녀석의 색시를 빼앗아버리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서로 짰습니다. 꾀를 내어 개똥이 색시를 빼앗기로 말이지요. 건달들이 개똥이를 불러내 살살 깨었습니다. 여보게 개똥이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하세 무슨 내긴데? 이야기 내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걸세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재산을 자네한테 주고 자네가 못하면 자네 색시를 우리한테 주는 걸세 달 떨어진 개똥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건달 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그 전에 장사를 할 땐데 말이야 당나귀 등에 항아리를 잔뜩 싣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러 다녔거든 그러다가 하루는 허허 벌판에서 난데없이 소나기를 만났지 뭐야 사방을 둘러봐도 비 그을 때가 있어야지 마침 길가에 버섯이 하나 있길래 버섯 갓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했네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말이야 세상에 버섯이 얼마나 크기에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버섯 갓 아래서 비를 피했다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건달 녀석이 말을 꺼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 집 살림살이 장만한 얘기를 해주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뭐 별게 있어야지 나는 바늘 한 개를 물려받았네 그려 그래서 그 바늘 한 개를 대장관에서 녹여 살림살이를 만들었는데 소치며 냄비며 대접도 만들고 나시며 호미며 쟁기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아무튼 그릇이며 연장이며 쇠부치로 된 건 죄 만들고 아직 반토막이 우리 집에 남아있네 그려 바늘이 얼마나 크기에 살림살이를 죄다 만들고도 반토막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개똥이 자네 자리일세 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건달 녀석이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개똥이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워낙 아는 이야기도 없거니와 두 녀석 이야기가 하도 황당무게하고 긴가민가 싶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멍청스레 뒤통수만 긁적거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가? 그럼 자네 색시는 이제 우리 찾을세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 그리 알게나 건달 녀석들은 낄길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개똥이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네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왔습니다 죽을 쌍을 해가지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끙끙 앓았지요 그 꼴을 보고 색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요 개똥이가 한숨을 푹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이렇쿵 저렇쿵 해서 여차여차 했다구요 그러니까 색시가 한다는 말이 거참 잘 됐소 안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개똥이는 더 죽을 쌍이 되었지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아주 몸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젠 역락 없이 호라비가 되었네 서러워서 어쩌나 그러자 색시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오 내가 설마하니 그 건달들한테 빼앗겨 갈 성십소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시구려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길랑은 아예 하지마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색시는 마당 한쪽 구성에 집동을 하나 커다랗게 묶어 놓았어요 개똥이 덜어 집동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콩 저렇콩 말을 할 테니 당신은 집동을 쓴 채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깔깔 웃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동을 쓴 개똥인지 개똥을 품은 집동인지가 마당 한쪽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건달 녀석들이 찾아왔어요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개똥이를 불렀지요 이복의 개똥이 집에 있나? 그러자 색시가 시채미를 뚝대고 거짓 대답을 하는데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사냥을 갔는데요 어쩌녁에 고양이가 낳은 강아지하고 오늘 아침에 달기나은 매 새끼를 들이고 나무 없는 산으로 꽁 잡으러 갔어요 아참 속 없는 화살과 시위 없는 활도 들고 갔지요 이러는 겁니다 거짓말도 이쯤 되면 금메달감이지요 그러니 건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색시를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예끼, 멋이 어째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어떻게 낳으며 달기매를 어떻게 낳는단 말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강아지랑 하루 매 새끼를 데리고 무슨 사냥을 나가요? 또 나무 없는 산은 어디 있으며 그런 산의 꽁 사냥은 웬말이고 게다가 촉 없는 화살에 시위 없는 활을 들고 갔다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색시가 맞받아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그럼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고 버섯 까다래서 피를 피했다는 건 말이 되오? 반을 한 개로 온갖 살림살이를 만들고 반토막이 남았다는 건 또 어떻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저기 저 집동도 웃는 법이요 그러자 정말로 마당에 서 있던 집동이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고르며 깔깔 웃는 겁니다 색시가 이때다 하고 호통을 쳤지요 저것 보시오 집동이 다 웃지 않소 그러니 건달길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말몬이 막혀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호라비 신세를 면했어요 이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옛기 집동이 다 웃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옛날에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어디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기도 했어요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족족 종이에 적어 꼭꼭 접어서 커다란 자루에 잡고 담아놓는 겁니다 남들한테 들려주지는 않고요 얼추 대여섯 해를 그리하다 보니 어느새 자루가 꽉 찼습니다 자루가 꽉 찬 대신에 이제 세상엔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게 되었어요 원래 이야기라는 것은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온 세상에 이야기란 이야기는 모두 자루 속에 가두어 놓았으니 당연히 들을 이야기가 없었지요 아이는 자라 아가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 방 대들부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서너 해가 지났어요 아이는 이제 총각이 되었지요 어느새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고개 넘어 어느 마을에 색시감이 하나 있어서 홀레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홀레를 어디서 치르는가 하니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에 가서 치렀거든요 총각 장가본을 마련을 한다고 온 집안이 떠들썩할 때였습니다 그 집에서 머슴일 하는 아이 하나가 총각 방 앞마당을 쓰고 있는데 어디서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보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얀 녀석이 우릴 자루에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혼내주자 마침 내일 이 녀석이 고개 넘어 마을로 장가를 간다니까 그때 혼내주는 거야 자루 속의 이야기들이 도깨비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든지 한 곳에 오래오래 묵혀두면 그게 도깨비로 변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얼추 10년이나 그리 묵혀두었으니 그게 도깨비가 안 되고 백이겠어요 그 도깨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이 녀석이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새파란 샘물이 되어 있을게 그랬다가 이 녀석이 마시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릴 거야 나는 그 아래 길가 배나무에 탐스러운 청실배가 되어 달려 있을 거야 그랬다가 이 녀석이 따먹기만 하면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나는 신부집 혼내청 방석 아래 한 뺨자리 독침이 되어 서 있을 거야 이 녀석이 맞절을 하다가 찔리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도깨비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걸 들으니 머슴 아이 등꼬리 오싹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다간 우리 도련님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첨 먼저 가겠네 머슴 아이는 다음 날 총각이 장가가는 길을 꼭 따라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사모 쓰고 관대 입고 흰말등에 높이 타고 장가갈 채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고삐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머슴 아이가 덥썩 나섰습니다 자기가 꼭 가겠다고요 그러고서 신랑 일행이 신부집으로 가는데 높다란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목이 마른 겁니다 마침 고갯마루에 샘이 하나 있는데 새파란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얘 말 좀 세워라 저 샘물 좀 마시고 가자 총각이 머슴 아이한테 말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 아이는 못 들은 척 그냥 말을 모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말 세우라니까 안 들리냐 총각이 소리를 쳐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샘물을 그냥 지나쳤어요 이 녀석이 왜 따라 나서서 물도 못 마시게 하나 총각이 토달토달 했습니다 그러고서 조금 지나다 보니 이번엔 길가에 배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먹음직스런 청실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겁니다 총각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얘 말 좀 세워라 저 배라도 좀 따먹자 그런데 이 머슴 아이가 이번에도 못 들은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가는 귀가 먹었나 보다 하고는 말에 탄 채 손을 뻗어 배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슴 아이가 말고삐를 낚아챘습니다 말이 펄쩍 날뛰었지요 총각이 배를 타려고 손을 쭉 뻗으면 배가 쑥 아래로 내려오고 손을 내려 배를 잡을 듯 싶으면 배가 쑥 위로 올라가고 몇 번을 이러다가 또 그냥 지나쳤습니다 총각은 부하가 있는 대로 치밀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혼사를 치르러 가는 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별렀지요 이놈 어디 홀래만 끝나봐라 아주 혼을 내줄 테다 이렇게 신부 집에 다다라서는 이제 홀레식을 치를 차례였습니다 홀레상을 차려놓고 촛불을 밝히고 신랑 신부 맞절할 순서가 되었어요 예쁜 색시가 다소곳에 앉아 절을 하고 총각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머슴 아이가 갑자기 홀레청으로 뛰어들더니 총각을 와락 밀쳐버리는 겁니다 그 통에 홀레청은 난리가 났어요 신랑은 넘어지고 신부는 놀라고 홀레상은 엎어지고 구경꾼은 시끌시끌했습니다 총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머세마이 멱살을 바싹 움켜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니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배도 못 따먹게 하고 홀레식까지 회방을 놓아서 개코망신을 주느냐 홀레식만 끝나봐라 아주 시도곤을 놓을 테다 머슴 아이가 숨이 탁탁 막혀서 도련님 이 멱살 좀 놓으시오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그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원은 홀레청 아래 방석을 들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석 밑에 한 뼘이나 되는 독침이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홀레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요 그제야 총각이 머세마이 멱살을 놓고 손을 덥석 잡으며 니가 내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다 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부터 갈 뻔했다 하면서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홀레식을 마치고 총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달려가 대들포에 매달아 놓은 자루를 끌러서 꼬기꼬기 접어놓은 이야기들을 허위허위 죄다 풀어준 일이랍니다 여우와 학 일곱 마리 까치 새끼가 아래서 깨어났습니다 여우가 이 새끼들을 보고 그 중 한 마리만 주면 나머지는 안 잡아먹겠다고 깨었어요 까치는 하는 수 없이 사랑스러운 새끼를 한 마리 여우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다시 한 마리를 더 줘야 안 잡아먹겠다고 했습니다 까치는 다시 새끼 한 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또 딴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해서 마침내 일곱 마리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는지 그 자리에 쓰러져 낮잠을 잤어요 새끼를 다 잃어버린 까치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 한 마리가 너울너울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은 까치에게 물어 까치가 우는 까닭을 알게 되었어요 에이 바보야 네가 속았구나 앞으로는 새끼를 절대로 주지 말아라 여우란 놈이 어디 나무 위에 너희 둥우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 안 줘도 괜찮단 말이야 그러나 이때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여우는 잠이 든 척하며 학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 못된 것 어디 두고 보자 내 저놈의 학도 깨어서 잡아먹고 말 테니까 이리 하여 여우는 그 뒤 학을 잡아먹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웅덩이 까를 어셀렁 어셀렁 걸어가던 여우가 그때 마침 올챙이를 잡아먹는 학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군가 했더니 학이었구나 마침 잘 만났어 안 그래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이거 아주 잘 됐구만 아니 날 찾아가는 길이라고? 응 우리 집에서 오늘 생일 잔치를 연단 말이야 나하고 같이 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놨어 이런 시시한 올챙이가 아니고 학은 그만 여우의 간사한 꾀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학은 여우를 따라 어두컴컴한 여우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우굴 속으로 들어가니 잔치는커녕 여우는 학을 잡아먹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학은 그제야 비로소 여우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굴 밖에서 모기가 앵 하고 울었어요 이 소리를 듣자 학은 퍼뜩 용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우야 저 소리가 들리지 않니? 무슨 소리 말이야? 앵 하는 소리 들리지 않아? 저게 무슨 소린데? 저것도 몰라? 저게 늑대 소리야 널 잡아먹으려고 온 거지 어서 내 날개 밑에 숨어 여우는 벌벌 떨며 학의 날개 밑으로 몸을 오그리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가 앞을 못 보게 되자 학은 여우를 슬슬 끌고 굴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고는 학이 날개를 노무리고 도망치려는데 자기가 속은 것을 눈치챈 여우가 학의 다리를 쾅 물었습니다 이 바람에 학은 놀라 여우의 입에다 흰똥을 쌌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여우의 입은 학의 똥으로 하얘지고 학의 다리는 여우가 잡아당겨서 오늘날처럼 길어진 거랍니다 구두새 영감에게 받은 감동 옛날에 유명한 구두새 영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산을 혼자서 꽉 쥐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나이가 차 결혼을 했는데도 살림을 따로 내어주지 않고 모두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사리를 통 모르는 지독한 구두새 영감이라고 비웃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새 영감의 집으로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척은 구두새 영감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꽤 하나를 둘러댔습니다 오늘 아저씨 댁으로 오다가 참으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예 오는 도중에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 상여를 처음 봤나 누군가 죽은 게로군 아저씨도 참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 그래 누구나 죽으면 상여에 실려 산으로 가는 법이거늘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인가 그 뜻의 영감은 콧방귀만 띄었습니다 상여를 보니 글쎄 송장이 두 팔을 관 밖으로 쭉 뻗고 있는 겁니다 뭐 송장이 두 팔을 관 밖으로 뻗어 손을 폈다고 예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 해서 유언대로 했다지 않아요 참 별 사람이 다 있군 왜 그런 이상한 유언을 했을까 찾아간 친척은 옳다 됐다 싶었습니다 구두새 아저씨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유명한 구두새였답니다 그래서 구두새 영감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그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나서 죽게 되자 이 세상의 다른 구두새들을 위해 유언을 했대요 어떤 유언을 들어보세요 그 유언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아 뜻만 들이고 말을 안 하니 답답하지 않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두새 노릇을 해도 죽게 되면 재물을 가져갈 수 없고 빈손으로 가게 되니 생전에 꼭 써야 할 것은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라고 유언을 했다지 뭡니까 과연 그렇구먼 이 이야기는 구두새 영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아이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어 따로따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부터는 꼭 써야 할 때는 돈을 쓸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줄 아는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 중에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해결해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과 삼온초 삭힌 물 이야기도 그와 같은 이야기이지요 대머리는 어쩌다가 생겨났을까 술을 마시면 왜 취할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재미있게 상상하여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훈까지 담겨있답니다 오늘도 교훈과 재미를 주는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